안녕하세요 책 밖으로 나온 동화 일러스트의 신영훈입니다 이번 특강 시간에는 일러스트를 그리다 보면은 인물을 많이 그리게 되죠 그러니까 보통 내용 주인공들이 다 인물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인물 사람 얼굴 그릴 때 우리가 덩어리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덩어리 표현이 제대로 안되면 살짝 이제 좀 단순화 너무 단순화 돼서 덩어리를 표현 안 되는 그림도 있긴 해요 근데 덩어리를 표현을 해서 뭔가 좀 더 사실적으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인물의 얼굴을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나도 우리가 덩어리End그래서 전적으로 표현해보eremo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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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채색이 들어간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가 덧칠을 하면서 덩어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 덩어리는 어떻게 잡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다섯 군데가 가장 얼굴에서 튀어나온 부분을 하면 돼요. 이마 그 다음에 광대 두 군데 코 그 다음에 턱 밑에 이 부분을 튀어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을 눌러주시면 되죠.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줘야 코가 설 수가 있어요. 코 밑에를 또 살짝 눌러줘야겠죠. 그 다음에 이마 같은 경우도 이 옆부분을 눌러주셔야 여기가 튀어나오겠죠. 귀 같은 경우는 눌러줘야 뒤로 빠지고요. 그 다음에 입술 밑에도 쏙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입술 밑에도 쏙 들어가고요. 이렇게 그 다음에 턱 밑에 여기를 잡아줘야 여기도 다시 튀어나오게 되고요. 자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선 그 다음에 점점 더 진한 것들로 더 튀어나오는 부분들을 눌러주면은 들어가는 부분은 더 들어가고 쓸 부분은 더 쓴다는 거죠. 자 여기는 더 누를수록 코가 더 쓰겠죠. 다 자 이렇게 이런식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이렇게 되면 얼굴에 어때요? 튀어나온 부분, 이마, 광대, 코, 그 다음에 턱 부분이 튀어나오게 돼서 입체감을 살릴 수가 있어요. 자 이번 특강 시간에 한번 얼굴 그리는 방법, 얼굴에서 일러스트는 인물 그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에 입체감을 내주는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어느 부분이 튀어나오고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 덩어리를 잡아주시면 얼굴에 덩어리감이, 입체감이 더 설 수 있겠죠. 자 오늘은 특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